피플린사이드 지난 9월 19일 남북평양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행하는 첫 번째 행사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갔을 때 많은 각계각층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9.19 공동성명을 보면 남북 간의 군사 긴장화나 비핵화, 또 마지막에 남북관계 개선이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에 첫 발을 들었다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방북을 통해 얻은 성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갔을 때 각계각층이 많이 갔어요. 정치권, 문화예술, 또 지자체 단체장들, 또 민간교류 대표자들이 갔는데 그 대표자들이 가서 정치권의 교류, 또 지자체 교류, 민간교류들을 상당 부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향후 관계를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관계 개선에 디딤돌이 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뒀을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라기보다는 2009년에 중단된 남북교류를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하고 좀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 이벤트보다는 차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북이 이제 지금 군 단위의 사업들을 되게 중시적이고 있고 또 지자체 남북교류 협의에 대한 관심이 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지자체 남북교류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들을 좀 잘해야 되겠고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데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특색에 따라 준비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지역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글쎄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첨단 산업이니 또 내지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북측의 특정 지역 내지는 사업 분야별로 진출해야 되겠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콘텐츠가 풍부해요. 농업 기술 또는 수산업 또 각 지역마다 갖고 있는 문화 예술 부분의 특징 이런 부분도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북측의 군단이나 지역 단위별로 나름대로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서 개발력 사업들의 사업들을 준비해 나가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남북 교류 사업에도 혼풍이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측과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합의서는 그냥 포괄적 합의서예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2008년까지는 잘 됐는데 2009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교류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중단된 남북 교류를 남과 북이 좀 잘해보자. 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 남쪽의 관계자들을 북측에 좀 초청할 테니 방문을 해서 사업들을 협의하자. 그리고 또 실무 협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는 포괄적 협의를 이번에 하고 왔습니다. 또 내년에 열릴 광주 수영 세계 선수권대회 대회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내년에 수영 선수권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이병훈 분실장이랑 저랑 갔었는데 내년에 선수단, 응원단, 문화예술단 또는 기묘단이라고 서커스 관련된 부분들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참여하시면 지금 세계 선수권대이기 때문에 전 지구의 수십억 명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의 위상도 높아질 거고 또 한반도 평화통일은 되게 기여할 테니 꼭 참석해달라 그랬더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 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여하실 걸로 보시나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금 남북 간의 정상이 여러 가지 분야에 서로 합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지금 2032년 월드컵도 공동으로 이제 개최하자고 그런 마당인데 굳이 북이 내년 수영 선수권에 참여하는 부분을 마다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남북관계는 대단히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외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되면 막혀버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이것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일단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북의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개발 협력 사업들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개발 협력 사업들이 촉진할 수 있는 법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겠고 현재 국회에 교류 중에 있는 인도적 지원 및 개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형에 제정돼야 되겠고 현재 통일부가 우리가 북한에 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접촉 방북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사실은 신고제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가 이 순풍기조가 계속해서 흘러갈 거로 보십니까? 이미 지금 남북관계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북측의 옛날에 김정은 위원장께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찬가지지만 뒤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갈 일만 남았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 정상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함께 했을 때만 이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 관심을 좀 가지고 북한에 돕는 문제를 참여한다든가 또 가지고 있는 사업들에 개발 연맥 사업을 참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의 민간 교류 차원에서는 광주평화재단에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 평화재단에서는 세 가지를 북에다 요청을 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북한의 개발 연맥 사업을 하자 두 번째로는 유기농 농산물 생산 증대와 관련해서 하자 또 한 가지 체육교를 세 가지 했는데 세 가지 부분 다 북에서 좀 긍정적이어서 아마 좀 잘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이제 평양예술단의 남한공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을이 왔다 공연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광주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병훈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가을이 왔다를 서울 공연 끝나고 광주에 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북측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긍정적인데 서울에 끝나고라면 광주 가는 거 좀 당연한 거 아니냐. 뭘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고위급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정해지면 광주의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오늘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재 광주평화재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